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화담 여담,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수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이 제품을 해외 직구로 살 수 없다 이런 금지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죠. 이 정책 발표에 혼선을 놓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직구 금지 정책 번복 논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원 공무위 국민들의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소비자의 편익이나 권익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네, 안녕하십니까? 국무위정실 국무이처럼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국민 안전과 건강의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정 없는 해외 직구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의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정 없는 해외 직구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국무이처럼elle Madrid 국무이처럼 국무이처럼 국무공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리근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정책, 국민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이었는데 또 사흘 만에 뒤집히는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단무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순 무식 무지였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어떻게 현상이 되냐 하면 이 정부 초기에 박순혜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입학해서 엄청난 비판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죠? 현장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탁상공론으로 그냥 발표만 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현장 교사들이라든지 현장 학부모라든지 어떤 입장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한 고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거죠. 단순히 알리, 태무, 쉰, 알테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국산 저가 그런 해외 직구들이 문제가 많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KC 인증 받아라, 받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알테쉬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해외 직구가 알테쉬만이 있으니까 미국, 유럽도 다 해외 직구로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문제냐 하면 미국과 일본과 유럽 이런 나라들의 선진국의 그런 인증 받은 것들도 KC 인증을 다 받아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외 인증을 우리가 인증을 안 하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어떤 인증을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 특수부대가 보급품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특수부대가 보급품들이 있는데 국내 제품, 국내 제품 회사에서 최저가로 입찰을 하니까 국내 업체들은 다 중국산을 KC 인증해서 받아와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을. 그래서 KC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건 이제 수입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수부대원들이 다 직구로 해서 사제로 쓴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열대라든지 또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웨퍼라이트라든지 방음 헤드셋이라든지 다 개인별로 미국산을 산다는 거예요, 직구로. 왜냐하면 그 저가, KC 인증을 받은 중국산이 국내 업체가 보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RTC가 문제가 아니라 해외 직구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에 정착돼 있냐 하면 10명 중 거의 5명, 6명이 해외 직구를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6.7조, 6조 7천억 원 전체 해외 직구 규모가 그래서 26.9%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특히 2030, 40세대의 커뮤니티는 거의 폭탄 맞은 듯이 이 해외 직구 금지를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그저 발표만 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변호사님, 보실 때 정부가 이 정도의 반발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 못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항상 정책을 추진할 때 보면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일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일반 수혜자들에게 그 제도를 가지고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의견을 묻는 것,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런 게 없이 의혹만 앞서니까 이렇게 굉장히 설립은 정책을 탁상해서 그냥 바로 구상하면 바로 국민에게 실행하려고 드는 의혹만 앞서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약간 위기라고 생각할수록 원칙을 지키고 한 번 더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철원 논술은 현 정부 들어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급작스레 변하고 바뀌어서 국민들한테 혼선을 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종근 평론학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연령 만 6세에서 5살로 낮추는 것, 그 파동 때문에 부총리가 이제 퇴진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개혁 차원에서 끈적이고 연장 시간에 산정 단위를 지금의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하려다가 그것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전 준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고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었던 이런 감수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역시도 해외 직구를 전혀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한 두어 번 정도 해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50대인 저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 물론 저는 전혀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직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잘 몰랐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판단한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중에 뭔가 좀 위험한 게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막자. 더더군다나 외국에서 싼 물건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더더군다나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기업도 보호하고 좋네. KC 인증마크 없으면 못 들어오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비교적 어떤 비교적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에서 두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보다 더 신중한 접근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 건을 보면서 느낀 것도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 정책을 처리하는 이런 중요한 실책을 인정한 발표를 하잖아요. 그 발표를 하는 사람이 국무조정실 2차장이었어요. 저는, 저는 이런 데는 장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이 나와서 책임지고 자기 얼굴 드러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해 두는데 이게 차관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모두가 책임 미루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해외 직구 대책 발표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 앞으로 당정 협의를 좀 해라. 뭐 이런 날선 발언을 내놨지 않습니까? 대개 여당은 정부 정책을 잘못하면 어떻게 감싸주는 입장도 있었는데 좀 자세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것을 단초, 이게 단초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어떤 당정관계가.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 섞인 그런 희망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무지가 되는 이유가 정책적인 판단만 있어서 그래요. 이게 국민들의 어떤 그런 반응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또 커뮤니티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 공무원들보다는 정치인들이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책의 언어를 정치의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라든지 혹은 지금 관료들이 표현하고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나열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것만 홍보를 해요.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노출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실에 좀 더 많이 있거나 또는 공무원 내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거나 그렇게 안 된다면 당연히 당이, 여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훨씬 더 어떤 정책이든 훨씬 더 깊이 관여를 하고 그것을 정치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정일 토론가님, 여권에서 오늘 수경 원내대표는 얘기했습니다만 유력한 당권 주자 3명이죠. 줄여서 유한나라고 부르더군요.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그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엊그제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SNS를 활발하게 안 하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배신 프레임이 나왔을 때 그걸 해명하는 걸 올렸었고 또 외때 오랜만에 이걸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총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숙하고 반성하고 또 자기를 공부를 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때 다시 나오겠다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와는 좀 약간 맥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당대회가 다가오니까 좀 약간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본인이 어떤 하나의 플레이어로 나서는 듯한 느낌? 그러면 이게 조금만 이어지면 전당대회로 이어질 텐데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자꾸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문제가 없으면 전당대회까지 갈려는 의도가 아닐까. 만약에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또 강한 반발에 부닥치면 또 한 발 뺄 수도 있을 정도로 수준에서 한 발, 두 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천호 논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해외 직구 금지 문제가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왜 이 주제를 자기 SNS에 주제로 삼았을까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의 가장 큰 숙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차별화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히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총선 패배 이후에 칩과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생이라는 이슈만큼 지금 치고 나오기 좋은 이슈가 없다고 봐요.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어떤 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어떤 행태일 때고요. 그것보다는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 이것만큼 효과적인 대통령과의 어떤 조금씩 거리 두기라고 해야겠죠. 거리 두기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의 와중에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 들고 나와야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종근 변호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찬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좀 신중한 사람인데 이 정도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사실상 선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논설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은 포지셔닝이거든요. 나를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정치에 처음 나섰을 때 내 위치를 비윤을 할 거냐, 반윤을 할 거냐, 친윤을 할 거냐, 찐윤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다른 것 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지셔닝이에요. 첫 번째 어떤 위치 짓기가. 그러면 지금의 이 워딩은 그래도 만인이 모두다 반대하는 부분들 그래서 크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날카롭게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게 된다면 이렇게 정부 정책에 어떤 쓴소리를 계속 내겠다라는 이미지를 보이면서 한 발짝 딱 이렇게 발을 걸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함께하는 한 발짝에 정치적, rekord합니다. 이번 여름에 정말 정말 굉장히 전부 그 차가가 읽어진 것 같습니다. Cup 12,1만 명이 남아.